우린 놀면서 일할 거야 에이린 바이 컬쳐 컨텐츠 나 문콩 갈 거야 가면 꽉 탑 할 거야 근데 좀 어렵다 에휴 안 된 말고 아 그냥 짤까? 째다! 날 좋으면 너랑 노상도 깔 거야 여기가 어딘지 궁금해? 봐봐 여기 오면 글 쓸 거야 머리는 좀 아플 거야 촬영도 할 거야 완전 완전 멋있게 할 거야 편지? 내가 알려줄게 난 이 모든 걸 호대 호대에서 할 거야 너도 할래? 문화 콘텐츠